제작진 비행진 비행진 제작진 제작진 나도 내가 편한건지 이겨뻔한건지 원래는 내가 떠난건지 여태 척한건지 아니면 여태 원한거지 나 이러는건지 어떤거지 음 에이 너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너에게 내가 약한 모습을 너를 위해선 난 떠나야지 너를 위해선 너가 오신 한잠이나 자야지 내 죄는 나를 벗어나진 못해 너는 나를 벗어나진 못해 yeah oh 이런 느낌이 지그치 넌 왠지 나를 알아라 그래서 난 저 그래 눈두를 계속 보고 싶어 내가 옷을 벗을 때 나의 토요일 밤 내 날 왜 그래야 해 차마다 빛이 돌아가 비로뒤로 말 이 길만 찾아다닌다 어쩌다 보니 이건 나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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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운 거짓말을 난 눈 감아도 너는 왜 나를 알아 없던 말은 아니 나는 다른 방법이 없지 다른 방법이 없지 I 조금 더 시간을 줘 왜 이런 말을 나는 먼저 oh 정신행절은 모두 느리게 어디 돌아섰을 땐 언제나 거기에 밥이 삐어 I ain't giving what I need 듣기 쌩 코킹 씻다가 바람이 기분이 너무 떠져 뭐가 피우지 너가 뜬지 머리띠서 눈을 벗어 나야 내게 돼 있어 girl yeah 사실 어쩌면 난 더 필요해 이런 문자를 난 볼 수가 없네 oh 자기가 언제든 난 떠나도 돼 oh 자기는 내가니 좀 이것처럼 말질러 또 처음이라 된다 덧붙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 덧붙이는 넌 갑자기 덧붙여버릴까 싶어 나는 너를 외롭게 해 날 못 떠나게 yeah 다른 놈들 보기에는 점점 더 넌 못 찢었지 oh yeah 아마 우린 좀 너무 아무데 전화하겠지 아무리 좀 다른 걸 신경 쓰기에 자기 난 너무 제정신 다른 걸 신경 쓸 바야 우리 쥐어라 차라리 yeah 조금만 더 시간 줘 wait up 나는 먼저 정신행절은 모두 느리게 어디 돌아섰을 땐 언제나 거기에 밥을 피우고 있어 와인 길이 날았니 듣기 쌩고기 싫다 그 바람이 기분이 너무 떠서 뭐가 피우지 너가 뜨지 뭐 웃겨서 눈을 보자 나야 내게 돼 있어 girl 나야 내게 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